여기를 어떻게 해야될까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길은 없을까? 벌집이요? 벌집은 건들면 안되지 어? 친구야 우리 대화하지마자 어? 이거 니 주인이야? 계속 움직이세요 조금만 내가 말했을때 여차하면 널 반으로 접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안그랬잖아? 흠... 고블린들이구나 아 노을이야? 충분해! 이 돈이 부족할까? 이 돈이 부족할까? 아, 미안하다 댄스할까? 아니 진짜 그럴려던게 아닌데 아 진짜 아 전령이셨구나 엠커윈? 공동묘지? 편지를 전하는 분이셨네 아이고 스크래치야 미안하다 내가 죽였네 아 이렇게 멍멍이 죽이는건 좀 더 죄책감이 막 올라와 하하 귀엽네 너희는 언제쯤 친해질래? 아니 기껏 이렇게 아 기왕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됐는데 좀 어? 저 동굴있다? 아닌가? 동굴 맞는거 같은데? 동굴로 해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건가? 아니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건가? 근데 보통은 동굴이 더 위험하잖아 아울베어요? 아우가 나왔다하면은 막 어우 안되지 오 반지다 막 생명력 50 막 이런 애들 나올텐데 아울베어는 그건 안되지 야 뭐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많냐 이 게임은 진짜 이거 1회차 100시간으로도 모자라겠는데? 아니 뭔 전부 다 포착판정 실패가 아 아 아 이 위에도 한 마리 있네. 드미어? 근데 너의 부끄러움을 받는 노래는 없지. 아들아, 이 부끄러움을 받았다. 내 나쁜 부끄러움을 받았다. 아들아, 아들아. 너의 마지막으로 봤어, 리나. 그녀가 가르치다. 제발. 너, 저기! 제발, 이 부끄러움을 받았다. 그냥 집에 가야겠다. 잠시만요! 우리... 우리 다시 물어봐요! 사랑해! 조심해! 그 하그와 함께! 거기에 앉아있어, 게빈! 잡아봐! 안돼! 안돼! 너희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 알지? 이 날은 이 날이 쉽지 않네 아, 내 삶! 내가, 내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지 그녀는 그녀의 작은 딸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레이너가 내가 목욕하지 못해 그 나쁜 것들은 죽을 수 없어 내가 먼저 가야겠다, 근데... 너는 믿을 수 있어 다시 걸어 이건 또 무슨일이야 자기가 어디 사는지도 말도 안해주고갔어 아줌마 아니 할머니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디라고 이게? 아 저기야 어라? 어 개꿀? 누가 뭐 제사라도 올렸나? 뭐지? 근데 제사 음식은 함부로 먹으면 안되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가보자 화창한 숲지 대실패는 또 뭐야? 먹으면 왜 안되냐구요? 제사 음식은 귀신한테 바치는거라 먹으면 령이 붙습니다 어? 대화를 할 수가 있네? 잠깐만 공격이 아니라 대화가 된다고? 저기요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보그롯 이제 아니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깡패였어 설득 20이요? 잠깐만 20이라고요? 어? 어 근데 됐어 이게 왜 됨? 이게 됐네 아 역시 다이스 신 야 이게 됐다잉 아 그치 오늘 좋은 날인데 어 지나가는 길이라고 달의 성소에서 고블린 속이기 알았어 고마워 니가 추적자야? 알았어 안될게 아냐아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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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뭐가 많은데? 아니 나는 이런 게임에서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은 대화로 넘어가는게 너무 재밌더라 어 해독제다 아니 물약병 말고 약병 어딨어 버려 아니 버리라고 아니 뭐 돈 될 만한 게 없냐 저 고블린들이랑 친구 먹었잖아요 저 고블린들이랑 친구 먹었잖아요 야스보다 좋은 게임이요? 그런게 있어? 잠깐만 지하실 수색이요? 지하실 수색 어디? 지하실이 희귀한 땡땡땡 지하실 지하실이 희귀한 땡땡 야스보다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찾았다 오 물약 어머 가져갈게 너무 많아 오오 아 그림도 가져갈 수 있어? 아 아 아 아 오 물약 세 개 개꿀 어 치유물약 어 치유물약 아 치유물약 아 치유물약 아 치유물약 열린 상자 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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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의 나무신이요? 땡기는데? 오 꾀지지야돼 룩은 언제나 환영이지 마늘이다 아 뭐가 많아 수성한 독략 치유물력 제조법 이거 지금 뭐있어? 알았어 치유물력 제조법 로그의 끼니거리 소금 무럭새 부유액 소용두리가 생길때까지 부유액을 젓는다 소금을 살짝 넣는다 소금이 녹고 용액의 붉은색이 감돌때까지 계속 젓는다 다음을 명심할 것 연금수르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트거든 3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3가지의 같은 재료를 가져다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암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왜 맨날 치료물약이 내가 언젠가 이 똥개같은 명장새끼 죽이고 야 치유물력 얼마나 좋은데 왜 아 이건 치료일지 같은건가봐 됐어 아까 여기 뭐가 떴는데 치워봐 오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갑자기 저장해 뭐 오나봐요 오 쉣 뭐 기습당함 튼튼한 수호자래 야 그걸 왜 부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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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명타 개꿀 빠샤 어 음 아 톡 오케이 착 아 잘 피하네 아 신성 밤 오 12 개꿀 야 왜 깨워 이 자식아 아이씨 개같은거 진짜 그만 좀 깨워 아 어 어 어 계속 늘어나 하하하하 미쳐버리겠네 아니 아니 그만 깨워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쓰레기들아 이 미친놈들아 그만 깨워 하하 아 발작 일으키겠네 진짜 그만 깨워 나 나 나 죽을거 같아 진짜 얘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지 어쩐담 어쩐담 내 숨을 못 찾지 못해 하 아 아 죽는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못 죽이면 네가 죽는다 오케이 잘했어 자긴 후 튀어 돌진 도대 mash 하 치 lass 이런 개같은 저게 미쓰가 죽여야되 이거 못죽이면 안되 병 이게 게임이야? 아니 그게 3 야 19가 떴는데? 아닌가? 아 이런 미친 야 망했어 야야 우리 망했어 야 우리 전멸각이야 조졌어요 야 야 야 야 터졌어 게임 와 미쳤나봐 와 미쳤나봐 어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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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확률인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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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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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치 자, 평소에 더 많아 퇴치, 퇴치, 퇴치 퇴치, 퇴치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퇴치, 퇴치 아니, 아, 야, 이 쓰레기들아 퇴치 아, 퇴치가 그 뜻이 아니구나 퇴치 아, 하하 oncé, 퇴치 나는 여태 퇴치가 당연히 죽인다는 퇴치인 줄 알았어 헐 말도 안 돼 하나의 파ót이예다 +, X 100 MVP 아이들에게 통해서 심심한 시간이 야 미친 사거리 봐라 와 저게 10일이 들어간다고? 과정에 우리가 가압이 큰 거다 과정에 맞죠. 과정에 맞춰, 과정에 원하는 것과 과정에 맞춰서 과정에 맞춰서 나의 경험이 많으니 이리와서 에어로 내의 뼈 이는 못끼 ㅋㅋ ㄹ ㄹ ㄹ ㄹ ㄹ ㄹ ㄹ 하 미쳤나봐 진짜 와 절대 미스가 안 뜨네 안 돼 너는 다신다 내가 죽는다 난 다신다 내가 준비를 해 시간을 더 제적을 지켜야겠다 움직이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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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미친 진짜 와 그래도 그게 미스가 떴다 지금까지 더럽게 안되다가 안되네 오케이 들어갔어? 하나는 15 올바륺이 거짓말이 흑뿽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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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젖었다. 이 날 날씨가 쉽지 않네. 뭐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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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시간이 없어. 아니, 킬 수가 없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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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레이제를 좀 그만 때려, 이 쓰레기들아 아, 이럴 때 파쇠 썼으면 개쩔었을텐데, 까비 진작 써버렸네 아, 지금 뭉쳤는데 아, 러시아 택시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지? 물을 잡지 못하네 물약도 못 마시네 아 보조행동을 써버렸지 아니 얘네는 힘줄사격도 의미가 없고 돌진도 했고 음 아 아 아 아 아 . . . . . . 곧고루, 곧고루, 곧으로 잘하지만, 곧이야. 가빈이 고기야한 거에요. 얌지 모르겠습니다. 야 줄진아 이거 성공하면 그래서 네가 파티장인 거야 알지? 이거 몇이라고? 3에서 18? 이거 성공하면 그래서 네가 파티장인 거야 아 씨 이거는 반쪽짜리 성공인데요? 이거는 반쪽짜리인데?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 잠깐만 너 아직 주행동 안 했... 아 왜? 왜? 이동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바보야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계속 가고 싶어 계속 가고 싶어 계속 가고 싶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난 아 보조 행동 때 근데 공격할 수 있는 방 수단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아 이걸 먹기 너무 아까운데 버려 저게 팔이야 미쳤나봐 오 감나빗 오 죽여 죽여 이재라 난 퓨어리야 난 죽여 이거 뭐 나도 조직에 만들긴 했지만 이거 니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야 이 판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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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쟤만 죽이면 돼 치명타 미쳤다 아 우리 놈을 찾을거야 와 씨 미쳤다 진짜 아 이동력이 부족해? 그래? 아 이동력이 부족해? 그래? 아 이동력이 부족해? 그래? 아 이동력이 부족해? 그래? 아 이동력이 부족해 미쳤다 미쳤다 개빡세다 게임 우와 씨 아, 죽을래. 내 에너지가 부족하네. 잠시 시간. 내가 뭘 할게?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아니, 하지 마. 하아.. 흠.. 뭐지? 아니 근데 원래는 도망을 칠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 빠진 거였고 근데 진짜 그 판단 안 했으면은 그냥 여기서 전멸하고 로드가기였는데 와.. 씨.. 그 판단 덕분에 살았네 뭐..뭐가 되게 긴데 이거는 좀 연속되는 거 같아서 지금 보의가 좀 그렇다 아 사령술사의 책이야? 방금 거기에 그게 적혀 있었어? 어.. 설마.. 어딘가에 더 있진 않겠죠? 설마.. 에이.. 설마.. 더 있으면 죽으라는 건데 솔직히 알겠지 그냥 다른 크레이트 흠.. 이름을 말해 어? 거울아 거울아 이름이 뭐? 제 마스터는 너의 아내로 말해 이따가고, 이따가고 이런 개같은 한 번 더 오케이 자, 깨 부셔버리기 전에 빨리 길 비켜 아니, 너 왜 이렇게 영감을 많이 받는데, 이쪽에 야, 이건 또 뭐야? 테이의 사령술 하루에 불을 못 붙이는데? 10밖에 안 돼? 에이, 시근중 먹기지 응, 넘어가 왜 전부 다 포착 실패니, 너희? 너희 왜 이렇게 무능하니? 짠! 오케이 대성공 뭘 자꾸 포착 실패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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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살펴봐. 저 뒷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너무 무거워. 왜 그래, 내가 배워둬야 해? 2번 책이 손으로부터 잘 생각해. 진짜로 할 수 없어. 이 인스턴트에게 전달해 주시옵소서 소리가 돌아다니라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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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너는 너의 상태를 못하고 너는 다가가야 할 것만큼은 다가가야 할 것만큼은 맞네 이거를 들면 각오일 조각상이 적어되네 이걸 읽어봐야겠는데? 신을 믿지도 않건만 축복이라도 받은 것일까? 이곳 마을 사람들은 나와 제자를 평범한 치유사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문신은 감췄고 붉은 루버는 옷장에 걸어 잠갔으며 연구실은 철저히 숨겼다 마을에 도착한 이후 테이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으며 내 본명이 일린토스임을 아는 사람은 제자뿐이다 연구를 진행하기엔 썩 적합한 곳은 아니라 그런 소동 끝에 탈출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긴 글렀다 사용으로도 모자라 사후에 더욱 끔찍한 운명이 기다릴 테니까 한적한 말이라 밤에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만 진척이 더디다 회생은 간단할 듯하나 생명을 되살리는 마법 아의 것만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가 찾는 마법이 그 마법서에 들었지만 책장을 펼칠 때마다 고집스레 버틴다 고집스럽게는 제자도 마찬가지 그나마 소환수 덕분에 의심을 사지 않고 시체를 구할 수 있으니 망작이지 조바심은 금물이다 미처 아내를 살려내기도 전에 절키어한테 발각되면 어쩌지? 절키어는 누구야? 두고 볼 일이지만 설령 놈들이 들이닥친다 해도 내가 되살려낸 수호자로부터 아 수호자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걸 내가 상대했다 인마 마귀할몸은 장신구 개수 및 계약 횟수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자매와 구분되는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밤마귀할몸 악몽을 꾸게 하는 능력 탓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서서히 먹잇감의 생명력을 먹어치우고 끝내 그 영혼을 포획하여 영혼 가방에 가둔다 옹졸하고 이기적이며 잘난 체하기로 악명이 높다 바다 마귀할몸 희생자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곳을 알려져 있으며 눈빛만으로 상대를 겁에 질려 죽게 만든다 온몸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데다 괜찮은 차 한 잔도 끓일 줄 모른다 녹색 마귀할몸 아름답고 막강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야 나머지 둘은 이렇게 묘사가 긴데 설명이 긴데 녹색은 뭐 이거밖에 없어 어디에 추가된거야 방금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어디갔어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어디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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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라구요? 아니 뭐 말같자는 소리를 아니 무슨 소리에요 이게 아니 갑옷이나 방패를 착용하지 않으면 방어도의 플러스 2가 뭔데 야 갑옷이 방어도 13짜린데 2받아서 뭐할건데 이건 뭐 드루이드용이야? 에라이씨 아니 처음 먹은 파란템이 졌단거야? 서운하네 보나마나 경의의 대신전에서 날 입마금할 것이다 경의의 대신전은 대신전에 소속된 마법 장인이 간드교 학술집 외에 일반 서적을 내는 것은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출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일도 아니다 진귀한 발명품으로 가득한 경의의 대신전에 적을 두기 전에 나는 허구한 날 하늘만 쳐다보던 아 하늘만 쳐다보며 빈둥대던 농장 소녀였으니까 소녀야? 뭐야 이건 또 누구 얘기야? 아니 얘기가 이어지질 않아? 빌어먹을 이해를 못하겄어 이건 또 뭐야 예라이 필요없어 갖다 버려 어허 오 좋아 어? 저런 저런 이렇게 된거네요 지금 길이 그래서 저 녹슨 열쇠 넣다 쓰는건데 책장을 넘기고 또 넘겨도 낯선 연금술 도식과 공식만 가득하다 평이한 문체로 쓰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알아보기 힘든 룬이나 글귀도 있다 시체소생법 달해성소? 달해성소? 책의 보석 열쇠가 사라졌다 고소의 봉인풀기 보석 열쇠의 봉인풀기 파괴하기가 있고 봉인풀기가 있네 보석 열쇠? 근데 나는 보석 열쇠가 없는걸 근데 나는 보석 열쇠가 없는걸 고소의 봉인풀기 책의 봉인풀기 대기 흠 아 궁금해 뭐지 저거 보석열쇠 책에 보석열쇠가 사라졌다 이게 달의 성소 일지였단 말이에요 달의 성소는 또 어디야 아씨 일단 올라가자 아 근데 진짜 죽을 뻔했네 여기를 다시 또 돌아봐야겠지 아 힘들어